중국과 나중에는 이제 아시아를 다 같이 친하게 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후보님 안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십니까? 자 아시겠죠? 중국은 수출 우리가 1위 국가입니다. 알죠? 미국은 2위 국가인데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우리가 독립이 됐죠? 맞죠?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독립이 안 됐습니다. 아직 일본 밑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도움도 받았고 중국도 지금 우리 수출 1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천 년간 몇천 년간 서로 같은 이웃으로 지냈죠? 그러니까 다자 외교를 해야 돼요. 어떤 나라와도 다 손을 잡아서 우리가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해가는 주도적인 국가가 돼야 됩니다. 쏙좁은 국가 되면 안 돼요. 일본처럼 섬나라 하나 탐내면 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저 러시아로 저 하버르보스크로 저 블라디보스토고로 저 연애주로 킬림성으로 홍용광성으로 알겠죠? 우리는 요령성으로 조선족 자치주 그걸 우리 코리아 자치주로 바꿔야 됩니다. 러시아에도 우리 한반도에 10배나 되는 코리아 자치주를 만들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까지 벨터를 개발해가지고 아시아를 통일합니다. 전제 대통령 거겠냐?